뱀파이어 데이빗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이칸들은 마리우스라는 강력한 리더의 지도 아래 혼혈피를 가진 셀린이의 딸 이브를 추적하고 있었죠. 살벌한 협박을 날린 셀린이는 닫힌 데이빗을 치료하려는데... 한편... 평이해를 위해 뱀파이어 동부 은시처를 찾은 토마스 데이빗의 아버지인 토마스는 평이한이 된 세미너로부터 심상치 않은 전황을 듣게 됩니다. 뱀파이어 세미너라는 독고다이가 된 셀린이를 불러들여 특수부대 데스 딜러들의 훈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시간... 범상치 않은 뒷모습을 지닌 이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라이칸들의 리더 마리우스였죠. 그녀의 부한이인, 이 동호사는 뱀파이어의 모든 것들은 사용되는 남자 그가 있는 한국의 라이칸가 더위 이것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압력한 베이빗한 제품을üs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혜의 전국에서 그녀의 동호사는 вой치에 다른 그녀의 한없이 그의 인간을 매일 제거하고 있는 어린이로쥬. 그녀의 주인공은 그녀들뉴을 통해 한국의 결혼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그녀들뉴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왔던 위드의 하나는 진연로부터 지찰린 것을 하나에 맞춘을 통해서 라이칸들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셀린느는 데이빗의 몸에 붙어있는 총알을 제거하려는데 셀린느와 마찬가지로 코르비누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데이빗에게 이 정도 수술은 껌이었죠 잠시 후 라이칸과 뱀파이의 혼혈인 딸 이브를 떠올려보는 셀린느 그때 불청객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데스딜러 지방생들이었고 그렇게 셀린느는 뱀파이어 특수부대 데스딜러 교육을 맡게 됩니다 얼마 뒤 훈련교관이 된 셀린느는 유망주 바르가와도 안면을 트게 되는데 그렇게 라이칸 수천명을 작살낸 셀린느의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바르가는 겁도 없이 셀린느를 도발했고 결국 살벌한 모의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손에 상처를 입고 마는 셀린느 셀린느는 검에 발린 독 때문에 가사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사실 쿠르빈수의 피를 가진 셀린느를 확보하기 위한 세미라의 계략이었죠 그렇게 바르가는 모든 데스딜러를 썰어버리게 되고 세미라는 모든 죄를 셀린느에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잠시 후 데이빗 부자는 피를 추출당하고 있는 셀린느를 구출하려는데 아킹아 상관없는 셀린느의 지옥 훈련이 세미라 원스 셀린느의 가장 아름다운 셀린느의 지옥 훈련이 조심히 알아요, 택하 아버지와 성이 함께하는 지옥 훈련이 계속 셀린느 결국 데이빗의 아버지 토마스는 세미라의 손에 살해다 했고 데이빗은 셀린노와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라는 즉시 추격조를 붙이게 됐는데 그렇게 알렉시아는 두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량을 받을 수 있는 정세여 북쪽으로 향한 나라의 손에 살해 세린이와 다윗이 나가서 마늘을 향한 지고를 송lling Zoo 와도가 식당한 차에 살해 에서 트라이비의 비밀 불에 사라지지 같고 Alles를 사원하고 이른바 이른바 이면은요 하지만 당신이 지점에 세미나는 알렉시아를 홀로 파견문했지만 알렉시아는 바로 마리우스의 끈암풀이었고 그렇게 마리우스도 셀린의 행선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 뒤 척박한 북쪽의 요새 바르도르에 도착한 두 사람 왜 이러면 watching 바르도르의 리더 바다라는 오자마자 데이빗 출생의 비밀떡밥을 풀어버리는데 사실 데이빗의 엄마는 바로 뱀파이어 3대 군주이자 대원로인 아멜리아였죠 잠시 후 셀린느는 바르도르의 사람들의 특별한 의식을 집권하게 되는데 한편 어머니의 기억을 확인한 데이빗은 과거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혈통을 위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때맞춰 라이칸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셀린느와 데이빗도 참전하며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 그리고 채우기 그리고 찾아온 일기 토타임 결국 셀린느는 성벽 밖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절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잘 싸웠지만 결국 셀린느는 패배하고 마는데 이브의 행방을 모른다는 셀린느의 말은 진실이었고 개빡친 마리우스와 라이컨들은 소득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셀린느는 생과 사의 경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편 세미라는 셀린느의 피를 마시게 되는데 그 결국 불멸자 코르비누스의 피를 받은 세미나 또한 각성하게 됩니다 얼마 뒤 마리우스의 끈앞을 알렉시아는 세미라를 찾아갔고 이미 알렉시아의 정체를 알고 있던 세미라는 그대로 알렉시스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미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타이밍 좋게 데이빗이 찾아왔고 그렇게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혈통을 밝히게 됩니다 이멜리아의 피를 마신 원료들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라이칸이 이곳까지 찾아오고 말았고 두 종종 모두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시작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리한 마리우스의 작전은 바로 햇빛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세가 점점 라이칸 쪽으로 기울던 그때 지옥에서 돌아온 셀렉네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롭게 바르두르 전살들도 참전하며 전황은 가늠할 수 없게 되는데 혼란스러운 틈을 따 셈이라도 탈출을 시도했죠 PROBABLY 코르비누스의 피를 받은 세미나는 오만하게 짝이 없었고 결국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은 데이빗에게 제거당하게 됩니다 한편 또다시 마주한 셀린너와 마리우스 셀린너는 마리우스의 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렇게 셀린너는 마리우스가 자신의 전년인 마이클을 죽인 뒤 그 피를 마셔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개빡친 셀린너는 마리우스를 뼈장국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모두의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군지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셀린너와 데이빗은 3대 군주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 뒤 싸움을 다짐한 셀린너가 자신의 딸 이브와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2016년 개봉한 언더월드 블러드워는 언더월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시리즈의 원톱 주인공 셀린너의 카리스마가 물씬 느껴진 작품이었는데요 2003년 시작된 언더월드 시리즈는 늑대인간과 뱀파이어 사이의 전쟁을 그린 작품으로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심볼이기도 했죠 이번에도 이전 작품들처럼 시원시원한 액션과 크리처들의 비주얼이 좋았고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셀린너의 미모를 보며 추억에 젖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어반 판타지 장르나 뱀파이어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시리즈 정주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의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영화 언더월드 블러드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